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를 통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일 자신감 붙은 화학업계 핵심 소재 대부분 국산화 가능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를 통한 어려움 속에서 극일 자신감 붙은 화학업계 핵심 소재 대부분 국산화 가능. 이 배경으로는 일본 반도체 3대 주요 소재 수출금지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국산화학업계가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국산화학업계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바이오 이 4가지 분야에서 일본산 제품을 대부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국산화가 되지 않더라도 일본 제품을 안 쓸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보고서에서 보면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바이오 등 국내 화학산업 전반에서 일본산 제품을 대체하거나 국산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위원회 분석을 다시 깊이 보면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바이오 분야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당 부분 일본산 대체가 이루어졌거나 국산화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분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해외 수입처 다변화와 대체 소재 개발, 정부 지원으로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의 의의를 한번 보면 화학업계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번에 공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업계는 파급력을 예측 분석하고 대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공헌을 했습니다. 탈일본화 그래서 일본산 화학제품을 국산화를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수입액은 60억 5천만 달러, 한국돈으로 7조 198억 원 정도 되고요. 이는 대일본 소재 부품 수출액 37억 9천만 달러를 크게 앞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면으로 보냐면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월등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 장비 부분을 한번 보면 수출액은 1억 5천만 달러, 대일본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9억 3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격탈을 보면 7억 8천만 달러, 한국돈으로 9,051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결과로써 화학제품과 장비를 통해서 수조원의 외화가 유출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국내 화학업계 산업계로서는 수조원대 수요시장이 우리가 국산화를 시키면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게 수입을 했던 것들이 수입 대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화학제품의 탈일본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된다. 발표된 정부 정책은 정부는 100대 핵심 소재 부품에 향후 7년간 7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37조 5천억 원을 금융에 지원하는 소부장 연구개발 R&D 지원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또 지적한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상황을 보면 정부 출연기간 소재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과 우선순위를 일단 선정을 하고 수요 공급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소재부품 R&D와 고급 인력 양상 사업을 지원을 하고 지역별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의 R&D 과제 연계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업계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학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일본 수출 규제에 영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적 열의를 만약 극복을 하려고 한다면 R&D 분야 집중 투자와 체계적 인력 양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정밀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부장 국산화를 위해 업계와 협회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서로 연기돼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학업계에 대해서 탈일본 극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또 노력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물건이 만약 나왔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에 맞춰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된 상황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기부터 물론 물건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사서 그 역량에 맞춰서 그 기술들을 끌어올리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산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계가 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보조금을 조금 지원을 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